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머님은 도무지 어디서 오셨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우리 엄마는 내 엄마인 걸로 충분하다고 나하고 태경이 고적 정리를 시작도 안 했던데 이게 누구 생각이야? 똑바로 말하지 못해! 누가 이기든 전 제 몸만 확실하게 챙기면 되거든요 감당할 수 있겠어? 제일 많이 다치는 사람은 네 엄마라는 것만 기억해 아니 난 반드시 넌 쳐나올 거야 똑바로 들어 나 이제 끝났어